하이 용탭노씨 나이스 미치우 러브유 와이니 네 안녕하세요 엘레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진입니다 반가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참 좋은 의미가 많이 내포된 허거 허거 너무 좋아요 허거 너무 좋아하고 또 벌써 한 6번, 7번째 방문인데 매번 그 지오퍼?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디올 가방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디 여행가게 큰 가방도 좋고 세대백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제 소지품도 좀 넣어 다닐 수 있고 야외활동 하면서도 충분히 일상에서 좀 캐주얼하게도 좀 멋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런거 너무 일상적이고 편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옷을 잘 봐주는 친구를 데리고 왜냐면 저만 그런가요?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잘 어울리는 게 꼭 잊혀지 않더라고요 제3의 눈이 필요해요 엘레 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이제 새해 초인데 올 한해 3곡 많이 받으시고 해피니웨어 하시고 지금 뭐 젠틀맨 오픈하고 있는 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는 곧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엘레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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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